승부사 김남준의 그 마음을 꺼냈다 지금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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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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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라운드 오케이 레디 고 잘했습니다 오 강합니다 야 이거 아웃인데 야 나 참 멍청하다 진짜 야 이거 아웃인데 야 이 분이 직접으로 받아버리네 내가 볼 땐 이거 서브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형님 받을 서브인지 형님 받을 서브인지 형님 받을 서브인지 나 여기 안 있길래 나 여기 안 있길래 야 내 무릎 박살난다 이거 하나 가자 오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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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생각보다 진짜 엄청 어 차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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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순아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 너는 2 대 1 자 간다 살 그 ваши 오 오 좋아요 나이스 네 야 너 진짜 나빴다 사람이 그릇 뜨나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구나 구금ault 아 죄송합니다 이건 이러면 형이죠 다시 순식간에, 순식간에 동점 역전, 역전, 역전 갑니다 자, 갈게요 야, 차분해, 차분해 또 낚일 줄 알았어? 야, 너 좀 튄다잉 또 낚일 줄 알았어? 신착력 약간 99였어 두 번째 실수는 안 하지 나갔다 아, 뭐야? 너무 쉬운데? 4대3이지, 4대2 남준이 형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는데? 야, 좀 친다 남준이 형이 서버를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야, 좀 친다 축사하게 이겼습니다 승! 지민, 지민 근데 솔직히 여기가 약간 결승 느낌 아니야? 하위바위보, 하위바위보 서버가 1인이야, 확실히 거의 서버에서 끝나 자, 준비 조심해 오, 안전적이다 뭐야? 야, 여기는 약간 좀 그게 있네 약간 수련이 있네 와, 여기는 좀 흥미로운 포스다, 포스, 포스 복수 쉽게 복수 쉽게 복수 쉽게 지민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복수를 해? 야, 생각보다 아웃 선을 잘 생각해. 아웃이다. 아웃이다. 아웃? 야, 생각보다 아웃 선을 잘 생각해. 예능이 혹시?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민 씨. 진짜 잘 나른다, 진짜. 올해의 배구왕 지민. 태영이, 좋았다. 아니지, 2대1. 생각보다 아웃이 잘 돼. 아웃이었는데. 둘, 셋. 오! 야, 부수다. 물어 넣네, 그냥. 선형 공격을 때렸어. 하이크. 하이크 좀 봤네. 사실 처음에 아웃이었거든요, 지민 씨. 아직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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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너 날카롭다. 야, 너 미쳤다. 야, 이거 치즈 느낌인데, 치즈. 야,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야, 지민아 분발 좀 해야겠다. 펠레, 펠레스코, 펠레스코. 스포츠. 펠레스코. 펠레스코. 지금 역전할 수 있어? 태영이 형이 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승 우승? 태영이 형의 운동. 야, 잘 올렸어, 잘 올렸어. 오! 오! 야, 얘 치즈 잘하네. 재밌게 하네. 야, 얘 좀 봤는데? 야, 보수다. 야, 이거 봤어, 막. 이렇게. 와, 얘 좀 봤는데? 이거 뭐야? 기술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 블라킹. 야, 이런 거 슬로우 모션으로 좀 한번 찍어줘야겠다. 자, 가위바위보 하시고. 비록 승부로 만나긴 했으나, 우리는 친구였다. 다음, 슈가 앤 제이 케이. 가위바위보, 보. 나 맨날 가위바위보 진다. 슈가가 요새 패러글라이딩 좀 해가지고 배우 잘해. 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내가 무슨 모든 스포츠를 다 하시고 계시네, 그러면. 형, 클라이밍도 한다며요?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왜? 어, 아웃이다. 어, 아웃이다. 어, 아웃이다. 오! 아웃을 쳐주는 매너 굉장히 좋았어. 아웃이었어요? 아웃이었다. 아웃이었는데 거의 미는 것만으로도 가네, 그냥. 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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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을 쳐주는 매너. 오! 오! 더러워! 아웃을 쳐주는 매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이팅이야? 윤기가 요새 멀리뛰기 운동을 해가지고 좀 해. 아, 네트를 건들 뻔했어. 네트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잘 못 해갖고. 어, 나는 저거 파이프 몰라. 호루라기 좀 힘 있게 불어주세요. 호루라기 좀 힘 있게 불어주세요. 오, 야. 윤종이 이해선. 윤종이 이해선. 윤종이 이해선. 아, 윤종이 이해선. 아, 윤종이 이해선. 야, 호루라기 이거 왜 해. 야, 예린 점수, 예린 점수. 야, 이거 셋이 예린 점수 아니에요. 야, 호루라기 호루라기 왜 해. 형, 윤종이 이해선. 유교 머리 좀 해줘라. 머리 좀 넘겨줘. 머리 좀 넘겨줘. 섹시해 지금. 윤종이 지금 불량을 챙기고 있어, 점수 세신에. 점수 세신에 불량을 챙기고 있어? 야, 깜짝 놀랐다. 야, 호루라기 호루야. 호루야. 아, 다 힘들다. 아, 다 힘들다. 가자, 가자. 다행이다. 오늘 운동이 아예 안 되네. 구전승에서 다행이야, 구전승. 아웃 섭쇼. 아웃 섭쇼. 아웃 섭쇼. 아웃 섭쇼. 잘 올렸어요, 잘 올렸어요. 벌써? 너무, 너무 세. 잘 만하면 모르는데? 모릅니다, 3대2예요. 윤기가 여기서 축구 좀 하더니 괜찮네. 정국이 힘든 노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 누구다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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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부러워. 그게 뭐하는 일이야? 3, 4, 4, 5. 야, 비매너, 비매너. 비매너, 비매너. 비매너, 비매너. 야, 아웃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이거 좀 무리쏘다. 이거 좀. 이거 편집하고 정국에서 3대4 한 것 같아. 자, 4대2. 뭐야?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아니, 뭐하세요?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3대4 하면 다시 하자. 끝! 야, 윤기 부메랑 아무리 많이 던져도 소용없네. RM&B. 오케이. 비가 너무 잘해. 야, 비 잘해. 남준아, 지지 마라. 나 진짜 부전승해서 다행이다. 남준아, 너는 내가 인정한 적수야. 지지 마. 아, 이거 봐, 이거. 오케이. 진짜 잘해, 둘 다. 잘해, 둘 다. 잘해, 둘 다. 야, 네가 왜 건드렸다고? 건드렸다. 야, 네가 왜 건드렸다고? 건드렸다. 왜 건드렸다고? 건드렸어요. 건드렸어, 건드렸어. 야, 진짜 기가 막힌 서브였는데, 진짜. 딱 걸치면서 딱. 건드렸어, 건드렸어. 남준이 형이 진짜 낮은 서브를 잘하더라고. 자, 준비. 마리 없는 볼. 남준이 형이 낮은 서브를 잘해. 오, 오. 오, 야스. 야스. 근데 그 다음을 못해. 낮은 서브를 잘해, 그 다음을 못해. 준비. 야, 박빙이다, 박빙. 오케이, 오케이. 남준. 남준. 살아나고 있어요. 야, 아웃이었는데. 뭐야? 야, 아웃이었는데. 뭐야? 야, 뭐야? 야, 공한테 위협까지? 3대3. 남준이는 취미로 배구해도 되겠다. 배구가 할 수 있는 느낌이 나. 오, 이거 날카로울 때. 오, 이거 날카로울 때. 오, 이거 날카로울 때. 와, 이거 아웃이었는데.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4대4. 오, 4대4. 듀스. 듀스. 듀스 있어요? 듀스 있어? 아, 듀스 없다. 듀스는 있어야지. 오케이, 결승, 결승만 듀스. 아, 나름돈아. 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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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넣어야지. 아래, 호비가 안 쳐봤구나. 야, 엉덩인데? 어, 느낌이 안 나네? 어, 왜? 야, 모긴데? 응, 재능이 있는데? 오케이, 알았어. 재능이 있는데? 카위바위보, 카위바위보. 카위바위보? 카위바위보. 오케이. 좋아. 갈게요, 준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내가 가지기 싫었어, 오마자. 압뜨거! 압뜨거! 보리는 공 뜨겁냐, 공이? 보리는 보리랑 내외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오, 날 걸었다! 아니,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게임이었는데? 볼에 불 났냐? 공 뜨겁냐? 뜨거, 뜨거! 자, 갈게요! 네! 와, 날카로워! 야, 진짜 날카로웠다! 네, 네 의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날카로웠다! 뭐지? 소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런 거? 소프부터 뭐라는데? 한 사람 하면 돼요! 오케이, 멋있어! 이제 그 뒤를 대비하면 돼요, 오바! 오케이, 알았어! 오, 날카롭다! 좋다, 좋다, 좋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자, 정독이! 뭔가 오가긴 하는데 묘하게 웃기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뭔 배구야! 야, 이게 뭔 배구야! 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조용! 좋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 전략이야, 그 방금 좋았다!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자, 너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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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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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eo 세 마냥 yağ Today 세 마냥 튀긴다! 야! 야! 얘는 규칙을 너무 준수해! 그니까 내가 4 대 3가? 4 대 4 기본 탑isas 팬 rhythms 끝났어. 오바이아 잘 했다. 졌구나. 잘 쌓았어. 두 동생, 30점 가져와야지. 자 마지막. 결정 결승. 나야? 자 마지막. 결승 결승. 7.4. 기술 수 있습니다 체력 س음을 정국이가 너무 불리한 거 아냐? 정국이 체력 넘쳐서 괜찮아 자, capability 하고 한번에 가슴을 볼 수 있어요 Let's go, let's go, let's go! Oh! 별승답습니다. 별승답다. 별승다워요. 잘한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잘해. 진짜 잘해. 다 1대 하는 거 아니야? 야, 고수다 고수. 안 나왔다. 방심했다, 방심했다. 방심을 돌아야 돼. 야, 이거 잘했다. 야, 이거 완벽한. 약간 테니스 형. 멋있어. 결승답다, 결승답어. 1대2. 야, 꼭 이렇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받아도 돼. 대포할슛이다, 대포할슛. 앗뜨거 하라니까. 앗뜨거가 최고예요. 손으로 봐도 돼.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마이크 드럭. 여유. 마이크 드럭. 노릉으로 탁. 되게 수족급이었어, 수족급. 야, 멋있었다. 뱉어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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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운영완도 아주 좋아요. 야, 바로 운영하네. 야, 이 중. 어, 운이 진진합니다. 오케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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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거 파. 아이스. 튕기고 다퇴고, dès. 튕기가 beaten Caiей. 그 eyeballsori. 아킹고 다 Х. 5대4. 오오오오오. 아하아. boost box 1대4. 자, 지금 한 점 나왔어요, 마지막. 자, 밑으로 오세요, 자. 자, 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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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5. 자, 이렇게 우승은. 짠, 짠, 굿. 야, 둘이 다 해보는데 이거 승주 조작 아니냐? 그러니까. 저 혹시 우승하신 게 혹시 뭐 덕분이죠? 저 이 친구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을 거야. 멋있다. 오케이. 아, 어쩐지 나 아까 조금 마셔서 나 졌구나. 아, 나 한 끼 다 마셨거든. 아, 확실히. 어쩐지.